안녕하세요. 벨라라입니다. 오늘은 미션 화이트 클래스 물감을 사용해서 삼색 달개비 그리는 영상을 준비해봤어요. 이 삼색 달개비는 크게 두 가지의 컬러로 구분이 되는데요. 자주빛과 초록빛입니다. 베이스에 있는 색이 자주빛으로 크림슨 레이크 714번 미션 화이트 클래스 수채화 물감을 사용해서 베이스를 먼저 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스를 부드럽게 깔기 위해선 웨토네트 기법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물을 일단 깔고 명암을 조금 준 다음에 잎사귀 하나하나씩 추가적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물을 많이 탄 크림슨 레이크 색깔을 베이스로 깔고 거기에 물감만 조금 더 섞어서 살짝 명암을 주도록 할게요. 수채화는 항상 말랐을 때 더 흐리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마르면 지금 보시는 것보다는 명암이 흐리게 보일 거예요. 수채화를 하실 땐 항상 그 점을 유의해서 색을 올려주시면 좋습니다. 이게 싫으신 분들은 웨톤 드라이 그러니까 종이 위에 물칠을 하지 않고 바로 물감을 올려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조금 떨어져 있는 두 번째 큰 잎사귀를 그려볼게요. 역시나 같은 색으로 진행을 해줄 거고요. 순서도 동일합니다. 아주 흐린 크림슨 레이크 색깔을 베이스로 쭉 깐 다음에 거기에 크림슨 레이크 색깔만 조금 추가해서 명암을 이렇게 깔아 볼게요. 거기에 저는 792번 섀도우 백그라운드 바이올렛 색을 조금 섞어서 그림자가 지는 어두운 부분의 명암도 색을 올려 보았어요. 그리고 끝부분으로 갈수록 살짝 붉은기가 사진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붉은 기운을 조금 더 추가를 해주었습니다. 제가 지금 사용하는 붓은 해랜드의 꽃붓인데요. 이 정도 잎사귀를 칠할 때 정말 좋아요. 자 이제 붓을 바꿔 볼게요. 이 붓은 2525 콜린스키 브러쉬입니다. 이 붓도 제가 정말 좋아하는 브러쉬인데요. 물을 정말 많이 머금고 그리고 붓 끝이 진짜 뾰족해요. 다른 붓 써보시다가 이 붓 써보시면 정말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그래서 묘사할 때 진짜 좋고 특히나 보테니컬, 플라워 이런 거 수채화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적극 추천드리고 싶은 붓이에요. 제가 판매하는 다른 인조무 붓들에 비해서 가격대가 조금 있지만 써보면 충분히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느끼실 겁니다. 자 이제 작은 잎사귀도 하고 있는데요. 역시나 하는 방법은 같습니다. 베이스로 흐리게 올려주신 다음에 조금씩 추가로 진한 부분을 톡톡톡 찍어서 올리시면 돼요. 자 이제 다시 조금 큰 꽃붓이죠. 꽃붓으로 바꿔서 나머지 잎사귀를 색칠해 볼게요. 역시나 방법은 동일합니다. 여러분 그리실 때 사진 많이 보고 그리시나요? 사진을 많이 안 보고 그냥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그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미술학원을 다닐 때도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뭔가 리얼하다 와 진짜 잘 그렸다 라고 생각되는 그림들은 모두 다 사진을 정말 열심히 보고 관찰을 많이 해서 그린 그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많이 관찰을 하실수록 그림이 훨씬 더 실제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관찰을 많이 하시길 바라요. 자 이제 조금 특이한 기법 하지만 여러분 알고 계시면 정말 좋을 기법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물기를 조금 뺀 붓으로 약간 갈필법처럼 잎사귀 무늬를 그려줄 건데 이게 해보시면 진짜 재밌어요. 제가 지금 사용하는 종이는 중목인데 중목이나 세목에도 충분히 표현하실 수가 있고 저처럼 지금 샘플 종이를 가져다가 조금 테스트를 해본 다음에 진짜 종이 위에 이렇게 올리시면은 됩니다. 선을 그었을 때 좀 이렇게 갈필법처럼 나온다 라고 느껴질 때 그어주면은 식물의 자연스러운 잎사귀 결을 표현하실 수가 있어요. 큰 잎사귀는 저는 꽃붓을 사용했고요. 지금처럼 작은 잎사귀는 콜린스키 작은 붓을 사용해서 진행을 해주었습니다. 이게 보면 어려워 보이는데 막상 해보면 진짜 쉽고 물기를 아주 쫙 빼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또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물기가 그래도 어느 정도 있어야지 이렇게 종이 위에 물감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꼭 해보십시오. 너무 재밌어요. 자 이제 첫 번째 올렸던 부분에 명암을 조금 추가시켜야 할 것 같아서 꽃붓을 사용해서 명암을 조금 추가를 해주었습니다. 처음에 칠한 거라 조금 명암이 약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추가로 이렇게 명암을 올려주고 있습니다. 밝아야 될 부분은 조금 닦아주고요. 근데 이 종이가 산더스 워터포드 종이인데 잘 안 닦여요. 그냥 거의 안 닦인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어두운 부분을 조금 더 어둡게 하고 이렇게 재빠르게 말려주었습니다. 자 이제 다시 붓을 조금 제가 지금 하는 것처럼 손가락으로 벌린 다음에 갈필법을 넣으셔도 괜찮아요. 어찌되었든 무늬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색깔은 내가 처음에 썼던 그 색 그 크림슨 레이크 색깔을 그대로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테두리 바깥으로 그러니까 스케치선 밖으로 지금 갈필법이 삐져나가지 않게 해주셔야겠죠. 삐져나가면 정말 안 돼요. 삐져나갈 것 같다 싶으실 때는 저처럼 이렇게 작은 붓으로 바꿔서 해보세요. 그럼 훨씬 더 안 삐져나가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지금처럼 어두운 부분은 조금 어두운 색을 만들어서 무늬 표현을 해줄게요. 나머지 하나 남은 잎사귀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안쪽에 잎사귀가 이렇게 말리면서 나오잖아요. 그 부분을 묘사를 해줄게요. 이 부분은 조금 세밀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2525의 5925 콜렌스키 붓을 사용해서 그려주겠습니다. 이 부분도 자세히 보시면 두께 부분이 있어요. 하이라이트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꼭 살려가면서 그림을 표현을 해주셔야지 입체감이 살고요. 이 부분을 표현을 안 하시면 조금 평면적으로 보이실 수 있으니까 주의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안쪽으로 말린 부분은 자줏빛이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반대쪽 잎사귀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또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밋밋한 그림에 색이 채도가 확 올라가면서 조금 재미있는 느낌이 들었어요. 색은 역시나 크림슨 레이크 색깔을 사용했습니다. 조금 어두워지는 부분에는 역시나 792번 섀도우 백그라운드 바이올렛 색을 사용했어요. 그리고 이 식물의 대 있잖아요. 대 부분은 위에 잎사귀가 워낙 크다 보니까 빛을 못 받아서 어둡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둡게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역시나 이 부분에도 크림슨 레이크 색깔과 섀도우 백그라운드 바이올렛 색을 사용했는데요. 섀도우 백그라운드 바이올렛의 비율을 조금 더 높여주시면 조금 더 진한 자줏빛이 되겠죠. 이렇게 베이스로 크림슨 레이크 계열을 쭉 깔아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초록색을 올려볼 거예요. 그 이유는 식물을 직접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이렇게 자줏빛 위에 초록색이 올라가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 영상을 찍기 전에 연습을 몇 번 해봤는데 이 크림슨 레이크 색깔에서 명암을 풍부하게 주고 그 다음에 초록색을 올려야지 그림의 완성도가 전체적으로 올라가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거 따라서 그려보신다면 이 지점까지 아주 꼼꼼하게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드디어 초록색 가장 밝은 명암을 깔아줄 건데요. 저는 올리브 그린과 그리고 옐로우 워커, 다크색 그린 이렇게 세 가지 색을 사용해서 색을 만들어 주었어요. 처음 이 컬러는 밝아야 되다 보니까 768번 옐로우 워커 색깔을 많이 첨가해서 밝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기서 색의 변화를 주려고 하지 마시고 일단 이 색으로 쭉 까세요. 필요한 부분을 쭉 까신 다음에 그 다음에 다 말리고 난 후 그 다음에 조금 더 진한 색 그리고 완전 진한 색 이렇게 해서 완성을 해볼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도 굉장히 재미있었어요. 정말 식물이 완성되어가는 느낌이 정말 들었달까요? 오늘 그리는 이 식물이 삼색 달개비가 스케치가 정말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충분히 따라 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제 블로그에 도안 올려 놓을 테니까 여러분 다운받으셔서 한번 꼭 그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다른 쪽에 있는 잎사귀를 또 무늬를 그리고 있잖아요. 이때는 주의하셔야 할 점이 역시나 관찰을 잘 하셔야 되고요. 잎사귀가 휘어지는 모양대로 무늬도 똑같이 휘어지게 됩니다. 제가 입시 미술 학원 다닐 때 이 연습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이게 제대로 나오지 않으면 정말 그림이 어색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부분 꼭 세심하게 체크해가면서 관찰해가면서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역시나 색은 동일한 색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베이스에 우리 크림슨 레이크 부분이 명암이 조금 변화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그냥 연두색을 올려도 명암이 조금 입체적으로 보이는 느낌이 있죠. 그래서 항상 바탕이 중요하다라는 말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작은 잎사귀 이 부분도 사진을 보고 잘 관찰해서 묘사를 하고 있어요. 이런 조그만 부분은 그냥 대충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림은 대충 하면 티가 안 날 것 같죠? 티가 정말 단합니다. 티가 정말 단하기 때문에 열과 성을 다해서 그림을 그리셔야 그림도 빨리 늘고 또 예쁜 그림 그릴 수 있어요. 자, 말려있는 부분에도 역시나 무늬가 있습니다. 진행을 해주도록 할게요. 지금 사용하는 붓은 2525의 3325 브러쉬인데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붓 중에 하나예요. 인조문데 붓 모가 긴데 끝이 되게 뾰족하고 힘이 있어서 지금처럼 묘사할 때 사용하시면 진짜 진짜 좋아요. 저의 요새 최애 붓 중에 하나입니다. 그림 상점에서도 판매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자, 어두운 부분도 이렇게 초록색 역시나 같은 색으로 묘사를 하고 있고요. 자, 지금 봐보세요. 굉장히 한 가지 색으로 묘사해야 될 게 많죠. 물감을 정말 처음에 많이 만드셔야 돼요. 그리고 이때 또 팁을 알려드리면 저는 물감을 많이 만들 때는 큰 붓 그리고 자연 무 붓을 사용해서 만들어요. 그렇게 해야지 물을 많이 머금어오기 때문에 팔레트 판 위에 물감이 정말 많이 만들어집니다. 제가 지금 사용했던 3325 브러쉬로는 물감을 많이 만들려면 정말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저는 이때 해랜드의 꽃붓 있죠? 제가 처음에 사용했던 거 그걸로 물감을 많이 만들어주고 진행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아, 내가 정말 아끼는 붓이 있다. 이 붓은 정말 오래 쓰고 싶다 하시는 붓이 있으면은 그 붓은 정말 색칠하는 데에만 사용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물감을 만들면서 물감 굳은 거 위에 막 비비게 되잖아요. 마찰 때문에 붓 털이 상해서 끊어지거든요. 그렇게 해서 붓을 못 쓰게 되는 거예요. 붓이 가장 많이 상하는 이유도 바로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아끼는 붓이 있다면 색칠하는 용도로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끼는 붓은 사용하자마자 깨끗이 세척을 해서 완전 건조를 해주시는 게 붓의 수명을 가장 늘릴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자, 이제 두 번째 색깔을 칠해 볼게요. 아까와 같은 색깔 735번 다크셋그린과 733번 올리브그린 그리고 732번 옐로우그린을 이렇게 세 개를 섞을 건데 여기서 다크셋그린의 비율을 가장 많이 해서 한 단계 더 진하게 색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역시나 디테일한 묘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2525의 3325 브러쉬를 사용해서 진행을 해주고 있어요. 사진을 자세히 관찰해서 보시면 지금처럼 어느 부분이 중간톤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색을 올려줄 거고요. 처음에 칠했던 부분이 완전 가려지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남겨가면서 색을 올려주도록 할게요. 저는 최근에 꽃만 정말 많이 그렸는데 식물도 정말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이 삼색 달개비가 쉬워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식물이 훨씬 쉽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꽃보다 훨씬 쉬우니까 여러분 꼭 따라서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쉬워서 조금 더 재밌었다? 이런 느낌도 있었어요. 역시나 지금 이 단계 하실 때도 물감 아주 많이 만들어 놓고 하셔야 돼요. 아 이거 물감 좀 많이 남겠는데? 라는 정도로 만들어 놓고 하셔야 됩니다. 중간에 이 물감이 말라버리면 이게 굉장히 난감하거든요. 그리고 물의 원리죠. 물이 많이 있을 때는 잘 마르지 않아요. 근데 물이 조금만 있으면 어때요? 굉장히 잘 마르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물감을 많이 만들어 놓으셔라 라고 하는 겁니다. 딱 내가 쓸 만큼만 만들잖아요? 그럼 말라버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물을 더 추가해야 되죠. 물을 더 추가하면 흐려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처음에 만들었던 그 똑같은 색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많이 만들어 놓으시는 게 중요해요. 처음에 웨톤웨트 기법으로 하는 거랑 갈피법으로 무늬 넣는 거랑 거기까지만 조금 약간 중급 정도? 스킬이 필요하고 지금은 그냥 웨톤 드라이기 때문에 차분하게만 하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단계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가장 신나는 파트죠? 가장 어두운 부분을 해줄 거예요. 이때는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색에서 프러시안 블루 색을 살짝 더 섞어줬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했던 그 잎사귀 부분부터 해볼게요. 이게 순서가 계속 도돌이 표처럼 처음에 했던 부분이 같죠? 그 이유는 쭉 돌아서 하다 보면 처음에 칠했던 부분이 가장 빨리 마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무조건 다 마른 다음에 색을 올려주시는 게 좋아요. 안 그러면 밑의 색이 벗겨지게 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그런 레이어의 느낌을 얻으실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요새 어떤 그림 많이 그리고 계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꽃을 조금 많이 그리고 싶은데 지금 책 작업 들어간 게 있거든요. 색연필화로 그리는 컬러링부 꽃그림인데 그것도 색연필화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많이 걸려요. 그리고 마감 시간이 있는 그림이라 조금 바쁘게 그리고 있습니다. 저는 근데 항상 하고 싶은 게 많은 것 같아요. 갖고 싶은 것도 많긴 한데 하고 싶은 것도 많아가지고 근데 요새 조금 게을러지는 것 같더라고요. 다시 조금 정신을 차려가지고 열심히 살아보려고 합니다. 비가 와서 그런지 조금 조금 축축 처지는 느낌이랄까? 그런 게 있어요. 이제 세 번째 색까지 칠하니까 진짜 예쁘죠? 두 번째 색까지 칠한 거랑 세 번째 색까지 다 칠한 잎사귀랑 비교해서 보면은 확실히 티가 날 겁니다.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종이는 산더스 워터포드 중목 300g인데요. 제가 원래는 RC 종이를 진짜 좋아했어요. 나는 평생 RC만 쓸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산더스 워터포드가 되게 매력이 있어요. 일단 훨씬 더 종이가 하얘서 색이 예쁘게 나오고 다른 분들은 이 종이가 조금 빨리 마른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종이가 근데 물을 올렸을 때 물이 RC처럼 스며들지 않고 그 위에서 둥둥 떠다니는 느낌이 있긴 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물감을 위에 올렸을 때 그 물감까지 떠다니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되게 편해요. 그래서 이번에 산더스 워터포드 항목도 사봤는데 제가 나중에 실시간 스트리밍 통해서 어떤 느낌인지 항목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완성을 다 해보았어요. 추가로 명암이 부족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사진을 보다 보면 명암이 부족한 부분이 항상 나오더라고요. 그 부분을 조금 더 보완을 해주고 더 완벽하게 마무리를 하신 다음에 완성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그리는데 2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피치 못하게 본의 아니게 4배속으로 돌렸는데 원본 영상을 올리면은 제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4배속도 여러분 근데 볼만 하시지 않나요? 혹시라도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삼색달개비 식물을 그려보았는데요. 여러분 또 보고싶은 수채화 영상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행복한 그림 생활 되세요. 3분이 왔습니다. 감사합니다.